네 안녕하십니까의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3.6절에 있는 이제 로그함수에 대한 미문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이제 지수함수의 미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함수의 미문법도 한번 같이 한번 유도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에 배웠던 몇 가지에 관한 공식들은 먼저 리뷰가 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네들의 공식에 대한 증명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로그함수에 대한 미문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공식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로그함수에 대한 미문법을 이제 공부해볼 건데요. 우리가 로그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밑이 2로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로그함수하고 밑이 무리수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는 자연 로그함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 있는 1번의 식은 우리가 로그함수의 미문법 1번의 식은 fx가 뭘로 되어 있냐면 fx가 lnx라고 하고 있는 무슨 함수? 자연 로그함수일 때 우리가 걔네들 미분값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로그함수일 때 우리 미문법은 f'x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값이 x분의 1로 우리가 미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lnx의 값을 미분할 때는 f'x는 x분의 1의 값으로 미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2번의 값, 2번의 값은 우리는 fx의 값이 자연 로그함수가 아닌 로그의 a의 x의 값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 미분하게 되면 어떤 식? f'x를 구할 수 있거든요.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얘네들은 x, x ln a분의 1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참고사항을 또 하나 기억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참고사항은 우리는 걔네들이 ln의 값이 fx로 되어 있는 그럼 y는 y는 ln의 fx의 값을 우리가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y의 프라임은 원래 있던 f'x를 그냥 놔두신 다음에 합성함수의 속미분 값이 어떤 거? f'x를 놔두시면 우리가 원하는 합성함수의 미분도 완성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y는 뭐가 되냐면 로그에 a의 fx가 있대요. 거기에 있는 값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은 fx의 nn a분의 fx의 nn a분의 거기에 속미분은 어떤 거? f'x의 x의 값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함수의 미분법 전 공식이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공식이 왜 있다고가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pf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합시다. 1번 보시면. 그럼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이런 게 있어요. 1번은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fx가 lnx의 값이 있는데 fx가 lnx의 값이 있는데 걔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있는 식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 식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의 값으로 증명이 됐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밑배낭 공식이라고 하는 로그에 a의 b의 값을 우리가 밑배낭 공식을 쓰게 되면 얘네들은 로그에 c의 a에 로그에 c의 b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밑배낭 공식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분 개수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공식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얘네들. 첫 번째 lnx에 관한 우리의 도함수 f'x의 값을 구해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얘네는 리미트에 h가 0으로 갔을 때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x의 식으로 쓴다는 것이 우리가 얘네들에 관한 도함수의 식이었죠. 그럼 얘네들은 리미트에 h가 0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는 ln의 x 플러스 h 빼기 ln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두 개의 로그에 차는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에 h가 0 되는 상태에서 h분의 1을 먼저 쓰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두 식을 얘에서 얘로 나누는 식이에요. 그럼 x분의 x 플러스 h는 ln의 1 플러스 x분의 h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h분의 1의 값을 위에다 올려봐도 합시다. 이게 h분의 1. 로그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은 리미트에 h가 0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ln의 1 플러스 x분의 h가 되겠죠. x분의 h 맞죠. 우리는 참고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 두 개의 무슨 값? 역수 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오게 되면 앞에는 x분의 1이 붙고 얘도 x가 붙고 여기가 바로 h분의 x 붙고 뒤에는 x분의 1이 붙어서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로그하고 리미트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h분의 h분의 x에다가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역수관계니까 익스포네셜이고 ln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우리의 ln의 미분 값은 x분의 1로 미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인식의 미분의 증명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인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인식은 이겁니다. 두 번째 인식은 이번은 fx를 어떻게 잡냐면 밑반항식에서 어떻게 잡냐면 밑이 2인 로그를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x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ln의 a분의 ln의 x의 값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미분시키고자 했더니 f'x는 뭐가 되냐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ln a분의 1로 우리가 미분 값이 완성이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